전통과 현대를 진짜 융합시킨거네 요구람을 모시고 요구람을 모셨는데 보통 표석 밑에 모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봤나봐 있을건 다 있어 부색 다 갖췄어 요 활개도 있잖아 활개도 있고 죽여줍니다 진짜 멋있네 진짜 멋있네요 고손이라는거 보니까 요즘에 하셨네요 이게 한국형 이거는 한국형이에요 귀엽다 귀여워 아주 귀여워요 정분 없이 하기는 아쉬웠나봐 원정돌려서 없애고 네 됐어요 이제 1 4 1 1 감사합니다.